으 으 으 으 해파란길 같아요 해파란길 하 바람이 솔솔 불어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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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여기는 누워서 누워서 바닷가를 볼 수 있는 힐링 하는 곳인 것 같아요 누워 봤는데 저는 하늘밖에 안 보이더라구요 각도를 좀 잘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좋습니다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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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으 으 으